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하게 된 커피용 분들 몇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거 샷글라스 입니다 저는 샷글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샷글라스 들을 들고 있는데 요번에 구매하게 된 샷글라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기존에 쓰던 샷글라스 입니다 요거 말고도 좀 여러개가 있는데 얘를 좀 즐겨 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앞에 눈금이 요렇게 있습니다 오리스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요렇게 보면 양쪽에 주둥이가 나 있습니다 보통 이 샷글라스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여기다 에스프레소를 받아서 다른 자리에다 부을 때 이런 주둥이가 없다면 옆에 좀 질질질 묻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주둥이가 달려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자 근데 요 근래 제가 영입한 애는 이 친구입니다 얘는 파이렉스라고 이 옆에 보다 낮고 넓은 구조에요 요래 보시면 느낌이 오죠 그리고 여기에 쪼게마이 주둥이가 있습니다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둥이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요 제품을 골랐어요 재밌는거는 계량 눈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샷글라스의 용도로 나온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간장종지나 뭐 이런 용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거의 저울을 받쳐놓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계량 눈금은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즐겼어요 얘를 놔두고 에스프레소를 딱 추출해서 받으면 아 멋집니다 이 투명한 잔에 그래마가 쫙 차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 왠지 옆에 이게 파이렉스라고 적혀있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자 근데 요즘에 제가 차박이나 뭐 야외에서 커피를 뽑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그때 얘를 들고 다니면 깨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야외에서는 잘 못쓰는 제품이었는데 요걸 얼마전에 또 발견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구입한 이 녀석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보신 파이렉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봐도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돌려보면 눈금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눈금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눈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전에 일본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 보고 와 이거 진짜 안 사면 손해다 해서 바로 샀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천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쇠로 된 제품인데도 천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괜찮죠 요거 보니까 지금 가격이 아직까지 붙어있네 990원 천원도 안 했군요 굉장히 쌉니다 990N 이네 990 원이 아니고 N 입니다 N 그러니까 거의 만원 가까이 하네요 만원 좀 안되겠다 요새 한율이 그러니까 네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두 개나 샀는데 어 사실 만듦새나 어 이 그릇의 두께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만원도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왠지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운이 좀 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가지고 딱 담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 이 유리자라고는 다른 뭔가가 또 있습니다 뭔가 예뻐요 그리고 이 손에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도 좋고 앙증맞게 튀어나와 있는 주둥이가 있거든요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것도 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거에 좀 꼽히는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얘에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쇠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내구성이야 뭐야 다 좋지만 이거 자체가 빨리 뜨거워집니다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잡을 때는 위쪽을 잡으면 좀 괜찮지만 마실 때 입술이 확 뜨거워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요글레 구입한 잔입니다 저는 요런 조그만한 잔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잔이 쓰임새가 많습니다 소맥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일단은 사이즈가 딱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맥주를 먹을 때도 요런 작은 사이즈에 부어서 한방에 털어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얼음 없이 그냥 차가운 우유와 에스프레소로 부어 먹을 때도 요정도 사이즈에 만들어서 빠르게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잔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번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잔 풀놀이 라고 하는 잔인데 뭔가 반투명한 이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손에 딱 쥐었을 때 약간 거칠합니다 이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피를 담았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예쁘진 않습니다 저는 여름에 청량한 무슨 음료를 만들거나 먹을 때 이 잔에 먹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좀 특징은 이렇게 바닥이 볼록볼록 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놓으면 딱 들러붙는 게 아니라 약간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맥주를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씨 아 자 뭐 넘치긴 했지만 맛이나 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이 캔 맥주를 따면은 바로 뭐 캔째로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잔에 따라 먹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요 뭐 맛간을 이용해서 이 맥주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뭐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요즘에 즐겨 먹는 맥주예요 사실은 맥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무알콜 맥주입니다 요즘에 제가 무알콜 맥주를 좀 즐겨 마시는데 하이넷 케인을 제가 제일 선호했거든요 근데 야 먹고 나서는 오 야로 갈아탔습니다 야가 뭔가 딱 마시면 탄산이 세요 그리고 약간 그 감귤을 넣었다 했나 뭐 해가지고 좀 그 감귤의 산뜻한 느낌도 나고 해서 뭐 질리지 않고 계속 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를 넣으면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우유 에스프레소 오 마 제대로 내리기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맛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좀 예쁘게 나왔으면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찔끔찔끔 붓다 보니까 타고 흘렀는데 요런 주둥이가 좀 작은 애들은 과감하게 싹 부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과감하게 못 부어가지고 뭐 이래 됐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이 잔이 작으니까 우유가 많이 안 들어가죠 에스프레소도 지금 한 원샷 정도의 양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찐하고 고소하고 끝에 담맛 나고 죽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 리저브랑 스타벅스 컨텐츠 찍는다고 스타벅스에 간 김에 요런게 팔아서 사왔거든요 지금 이래 보시면 뭔가 주전자 비슷하게 생겼죠 실리콘 재질입니다 말캉말캉해요 위에 보시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컵에다가 꼽으면 주전자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런 머그잔을 쓰죠 자 그럼 이 머그잔에다가 방금 전 본 얘를 바로 꼽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늘리가 꼽으면 이렇게 딱 꼽혀요 이 뒷부분이 홈이 있어 가지고 이 손잡이 부분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위에 이 부분 살짝 덮여 있어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요렇게 부으면 오늘 왜 이리 흘리지? 손이 문제가 있나? 자 한번 부어보면 물줄기가 제법 가늘게 잘 뽑혀요 굵게 가늘게 굵게 가늘게 제법 잘 뽑힙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 컵을 주전자로 만들어서 어디 쓸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쓰냐면 요렇게 드립백 같은 거 우리가 사무실에서 많이 타먹죠 요래 걸어 가지고 오 편해요 편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둥이가 이렇게 큰 애들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물이 콸콸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드립백 같은 거 내릴 때 물이 뭐 옆으로 막 흘러 넘치거나 너무 물이 빠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맛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한 게 딱 꼽아 가지고 물줄기를 가늘게 딱 뽑아주면 오 제법 괜찮죠? 그리고 지금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게 이 윗부분에 이 날개 같은 거 팔랑팔랑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지를 이렇게 딱 대면 제법 그럴싸한 그립감이 나옵니다 사무실 같은 장에 놔두고 이런 드립백 같은 거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잔독 스타벅스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맞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굳이 그까지 필요하냐 그냥 사이즈에 적절하게 맞는 머그잘에다 바로 씌워서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부으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물을 좀 많이 채워 놓고 써야 되겠네요 물량이 작아지니까 많이 기울여야 돼요 많이 기울이니까 물줄기를 컨트롤하기가 좀 쉽진 않다 뭐 그거 외에는 큰 단점은 없는 거 같아요 자 이번에 가져온 거 이 스테이드로 된 주전자입니다 하리오에서 나온 주전자예요 보시면 특징이 밑에 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구조 그리고 손잡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요래 벗겨보면 주둥이가 제법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뭐 차박이나 밖에 나가서 커피를 먹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커피용품들 보다가 요야를 발견하고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사실 얘는 야 혼자만이 아니고 세트입니다 얘가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드리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리오 V60이에요 메탈 재질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전자까지 요래 세트입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근래 쓰면서 커피깎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뭐 커피깎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서버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서버의 역할로 써도 되지만 얘를 부리에 바로 넣고 끓여도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 있는게 밑에서 불을 바로 쏘니까 손잡이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손잡이도 같이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살짝 빼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끈 같은 걸로 감을 생각입니다 감아서 조금 커스텀을 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립감도 더 좋아지고 좀 뜨거운 것도 덜 느껴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 차박 다닐 때 들겨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들고 온 거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즐겨 쓰는 용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매저 슈퍼 졸리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고 야를 집에서 쓰기 좋게 개조를 싹 한 다음에 나눔 이벤트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조를 할 때 어떤 부품을 쓰는게 좋은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세컨드랩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세컨드랩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키트를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세컨드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선물로 드리라고 이 협찬을 주신 겁니다 봉투가 3개입니다 얘는 아마 이 밑에 뭐 어디 받침대에 꽂는게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해보는데 음 얘 같은 경우 아마 여기에 딱 꽂아서 토출구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저통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뽑아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3d 프린터들은 그 특유의 결이나 모양 같은게 있는데 오 얘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뭔가 이런 이런게 있습니다 이 날에다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게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얘들 분리 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뺐습니다 총수 한번 싹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싹싹 닦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부분은 암만 닦아도 안 닦이네요 일단 이 토출구부터 꼬아 볼게요 넣어보면 와 기가 막히네 딱 맞다 이 전면 마감이 약간 거칠하게 돼 있거든요 요게 좀 마음에 드네요 오 좋습니다 오케이 토출구 완성입니다 약간 앞쪽이 유격이 살짝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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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높이가 안 나와요 제가 즐겨 쓰는 도진컵을 이렇게 올리면 안되는데 요것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뭔가 어설프요 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요걸 풀면은 아마 높이 조절이 될라나 아 아하하 요거군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텐션 같은 경우도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 오 요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세컨드 랩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해 준 이유가 있군요 야 이거 받으시는 분은 이제 땡 잡았다 일반 호퍼 대신에 이 블로우 호퍼 꼽도록 할게요 그리고 뚜껑 어우 좋아요 좋아요 분쇄 이제 해보겠습니다 원두 20g 준비했습니다 물 한방 싸주고 작동 방금 보셨겠지만 잡음이 좀 생기네요 요 받침대에서 그리고 진동이 있으니까 야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요런 공우 판대기 한 개 딱 올리면 진동 후에서 나오는 잡음을 잡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 준다면 오 오케이 요런 관계에 올려놓고 쓰세요 자 20g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스가 얼마나 나올지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19.7 0.3g의 로스가 생겼군요 야 이 정도는 아주 좋아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물 한방 뿌리고 하면 날리면서도 많이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링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이 버 안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끼워 넣는 용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 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조를 마쳤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탁탁탁 땡기는 감성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한 분을 추첨해 가지고 대댓글을 달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이거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최신 그라인더에 비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벤트로 받아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커피용품들 소개를 좀 해 드렸는데요 하루요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커피깎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눌러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